가봅시다 저희 그 뭐냐 어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 이번주 토요일이 시험이죠 이번주 토요일이 시험이고 그래서 이번주 수요일에는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헬프데스크 제대로 한번 다시 한다고 했고요 다음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휴강이고 다음주 수요일에 시험 보고는 다음주 수요일에 보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어 할 얘기 뭐가 있었지 없는 것 같은데 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저희 애기 얘기를 했던 수업이 이 수업인가요 그 네 대답까지 해주네 아 그 뭐지 이게 참 되게 우연 우연 같은데 지난주 수업인가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애기가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 1년 넘게 밥도 안 먹고 말을 안 하고 있다 이 얘기 했죠 지난주에 밥 먹었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1년을 기다렸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작년 9월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막 놀이치료 이런 것도 다녔거든요 막 가면 선생님하고 놀면서 밥 먹는 거 아니면 말하는 거 연습하는 거 이런 것도 다녔었는데 그거를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와이프는 그러면 매주 연차 반차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맨날 데리고 다녔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겹친 것 같은데 일단 올해 3월 되면서 반이 올라갔거든요 꽃잎 반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꽃잎 반으로 올라가면서 본인의 자신감이 굉장히 상승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놀이치료 오래 다닌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지난주 목요일에 하원을 하는데 그 직장 어린이집이니까 와이프가 하원을 하거든요 하원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아 오늘 윤슬이 점심 한 절반 정도 먹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엄마는 오열을 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오늘 먹을까 오늘도 먹을까 안 먹을까 했는데 그날 하원할 때 선생님이 오늘 점심 저녁을 다 먹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엄마가 오열을 했죠 근데 이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아기를 키우니까 되게 못 울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 하원을 하면서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울면서 막 오늘 윤슬이가 밥 다 먹었다더라 라고 하는데 아기가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울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되게 덤덤해야 돼요 되게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기 키우다 보면은 오히려 엄마 아빠가 아 이거 뭐 별거 아닌 듯이 덤덤하게 반응을 해줘야 이제 아기도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와이프 보고 아 근데 윤슬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울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 저도 되게 울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밥을 먹고 오늘 월요일인가 오늘도 갔는데 오늘 먹었겠죠 모르겠어요 먹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얘기를 이제 언제 얘기를 하나 그럼 또 얘기를 해야죠 이제 클러스터링을 구현해보라 이런 거를 과제로 내면 참 좋겠죠 어쨌든 오늘은 데이터를 따로 안 들고 왔고 여기 첫 번째 이 셀에 보면은 데이터를 랜덤으로 생성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랜덤으로 생성을 한 2차원 데이터에다가 K-Means랑 Mixer of Gaussian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험 범위 마지막이네요 적당히 그냥 복사할게요 요거는 가지고 오고 그 여기만 일단 가져와 볼게요 요거 요거 중에서 요거 일단 빼서 가져와 볼게요 그림 그리는 것 이게 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X1, X2, X3라고 해서 3개의 클러스터를 생성을 할 거거든요 이제 노말,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랜덤 샘플을 뭐 1000개, 500개, 500개 이거 그냥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2차원에서만 할 거라서 요렇게 2차원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N by D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맨날 요런 식으로 쓰죠 그리고 그거를 요렇게 레이블이 안 달려있는 상태로 다 가로로 쌓아서 X1, X2, X3 지금 1000개, 500개, 500개니까 가로 랜덤 세로로 쌓으면은 2000개가 모이겠죠 2000개 2000개를 모아서 뭐 한번 섞습니다 이거 안 섞으면은 1000개, 500개, 500개 순서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나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샤플을 한번 했습니다 요렇게 하고 한번 스케터를 그려보죠 스케터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쵸? 저희는 그냥 평균이 0이고 그 분산이 그냥 아이덴티티로 들어가 있는 그 노말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따르니까 2000개가 그냥 다 겹쳐 있어요 여기에 다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겹쳐 있는 거를 조금씩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어떻게 이동을 시켜줬냐 요 사실 이거 후반부 수업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일단 요거 가져와 볼게요 t, 뭐, mu라고 해도 되고 t라고 해도 되는데 t라고 할게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t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유니폼 랜덤이죠 유니폼 랜덤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잖아요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니까 요거 이렇게 0.5 빼면은 그럼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니까 50 곱하면은 마이너스 25부터 플러스 25가 되죠 그냥 범위 설정한 겁니다 범위 랜덤으로 그냥 2차원 벡터 딱 하나 뽑은 거예요 유니폼 랜덤으로 여기 x1을 얼마만큼 이동을 시킬 거냐면 요만큼 이동시킬 거예요 마찬가지로 x2도 요만큼 이동시키고 x3도 요만큼 이동시켜서 실행해볼게요 디멘션이 맞나? 디멘션 맞죠? 이렇게 되죠 이제 1000개, 500개, 500개를 생성을 했는데 원래는 다 0,0에 모여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랜덤으로 2차원에다가 아무 때나 옮겼어요 범위는 마이너스 25부터 플러스 25 사이에 어딘가로 실행할 때마다 아마도 랜덤으로 바뀝니다 시리가 되네 갑자기 이렇게 랜덤으로 지금 찌그러진 이유는 이거 그냥 그 뭐야 비율만 안 맞아서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랜덤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R이라는 거를 또 생성을 3개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번엔 2x2예요 2x2의 매트릭스를 하나 만듭니다 역시 범위 그냥 적당히 조절을 해서 2x2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그냥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2x2 매트릭스를 랜덤으로 만들어서 여기 2차원 벡터를 전부 다 이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다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코베리언스가 아이덴티티니까 그냥 딱 원이거든요 원 그게 원이 아니라 이제 특정한 방향으로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찌그러뜨려서 적당히 찌그러뜨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옮겨라예요 옮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찌그러지죠 원이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싱귤러 밸류 디커포지션 가면은 이거 배울 거거든요 어떻게 2차원 매트릭스가 저렇게 흩뿌려져 있는 2차원의 데이터를 저렇게 찌그러뜨리는가 저렇게 타원의 형태로 만드는가 그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클러스터를 랜덤으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뭐 원래 있는 함수로도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직접 짜봤어요 짰고 노말라이즈를 직접 해도 뭐 그냥 함수 써도 되고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노말라이즈를 해볼게요 근데 여기 여기까지는 데이터 만드는 거니까 복사할게요 뭐냐면은 그 X로 이제 전체 샘플을 다 쌓아 놨으니까 그거를 세로 방향으로 조사를 해서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여기다가 받은 다음에 일단 뺄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작은 값이 0이 되겠죠 일단 큰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제일 작은 값은 0이 됐을 거고 이번에는 큰 값을 한번 받아가지고 얘를 큰 값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은 0에서 1 사이로 노말라이즈가 되겠죠 제일 작은 값은 무조건 0이고 제일 큰 값은 무조건 1이 됩니다 그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범위가 0부터 1까지로 딱 잘리죠 0부터 1까지 이거 그 케민즈 같은 경우에 특히 그 거리 기반이니까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다 맞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노말라이즈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다 뭐 그런 의미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를 쭈르르륵 내려가서 여기를 띄워놓겠습니다 근데 케민즈 클러스터링은 결국에는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은 주어진 샘플이 있어요 n by d로 있죠 그리고 주어진 뮤가 있을 거예요 센트로이드 이게 내가 어떻게 만들었더라 k by d로 놓을 거예요 전체 클러스터의 개수를 k라고 놓을 거예요 k 여기 뮤라는 데다가 그 k계의 센트로이드를 차곡차곡 행 바이 행으로 쌓아서 여기다가 넣어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거 두 개 주어졌으니까 맨 처음에 뭐 구해야 돼요 거리 계산해야 되죠 거리를 뭐 distance라고 합시다 얘를 n by k로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샘플이 몇 번째 클러스터하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n by k로 계산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블을 계산을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n 차원의 벡터로 만들 겁니다 인티저로 들어가 있는 거 워낙 코딩 안 쓰고 그냥 인티저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뭐 1번 샘플이 어디 있냐 2번 샘플이 어디 있냐 3번은 누구랑 가깝냐 그렇게 인티저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시 뭐 하면 돼요 이거 업데이트 시키면 되죠 이거 업데이트 시키면 돼요 뭐 가지고 요거랑 요거랑 요거 가지고 주어진 샘플이랑 레이블 가지고 새로 평균을 내면 돼요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것뿐입니다 사실 몇 줄 안 됩니다 네 몇 줄 안 돼요 해보죠 전체 클러스터의 개수 3개 해볼게요 3개 전체 클러스터의 개수 3개 하고 이터레이션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줘서 이터레이션 뭐 딱 10번만 돌아라 10번만 돌아라 그리고 몇 가지 변수를 받을게요 x의 쉐입을 받을 거고 m를 초기화를 할게요 뭘로? 유니폼으로 k by d로 왜냐하면 유니폼으로 해도 되는 게 우리가 노말라이즈를 잘 해가지고 데이터의 범위를 0에서 1 사이로 다 한정을 시켜버렸잖아요 여기 안에서 그냥 유니폼으로 생성해도 되겠죠 어딘가 저기 저기 평면 위에 어딘가 그냥 랜덤으로 하나 찍힐 거예요 그거를 몇 개? large k 개 3개 3개를 생성을 해라 지금 디멘션은 2인데 어차피 이거 그냥 d로 받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랜덤으로 생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보죠 여기서 잠깐만요 코스트까지 구하나? 코스트 안 구하네 그러면 디스턴스라고 할까요? 디스턴스라고 해서 n by k 짜리 행렬을 하나 만들게요 우리 이거 옛날에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그 맨 처음에 파이썬 실습할 때 여러 개의 점이 있고 한 점이 있어서 그 여러 개의 점과 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래서 되게 느린 방법 조금 빠른 방법, 더 빠른 방법, 제일 빠른 방법 이렇게 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느린 방법으로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했었어요 일단 n번째 샘플이 있으니까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할 건데 그리고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야 되죠 n번째 샘플이 k번째 클러스터하고의 거리니까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데 뭐랑 뭐의 거리냐면 n번째 샘플이랑 얘랑 k번째 샘트로이드랑 이거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이거 벡터죠 2차원의 벡터고 얘도 2차원의 벡터예요 사실 그때 두 번째 방법으로 어떻게 구했냐면 이거를 뺀 거를 각각의 자리에서 제곱한 다음에 그거를 더해서 그거를 더해서 뭐 루트 필요하면 여기다가 루트까지 이렇게 취하면 거리 구하는 게 된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d차원을 더 추가하는 게 제 기억에 맨 처음 방법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때는 루프가 이 순서였던 거 같고 이 루프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뭐 지금 안 하겠지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이렇게 구했었을 거예요 뭐냐면 이거 그냥 쓰고 다시 지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시켜놓고 이거 다 제곱한 다음에 썸을 하는데 뭐 엑시스를 뭐 1로 더해라 그런 다음에 루트 치아는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기억해 보세요 저는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거리 계산 다 했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돌려볼게 뭔가 계산이 됐어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샘플 한번 프린트 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뮤도 한번 프린트를 해보고 그래서 디스턴스의 첫 번째 줄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겁니다 첫 번째 샘플 랜덤으로 생성한 점들 중에 하나예요 여기 있고 지금 첫 번째 뷰 두 번째 뷰 세 번째 뷰가 이렇게 차곡차곡 차곡 세 개가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 맨 위에 있는 애랑 얘하고 거리를 잰 게 이거 0.379 맨 위에 거랑 두 번째 평균이랑 거리를 잰 게 0.596 맨 위에랑 이 세 번째 평균이랑 거리를 잰 게 0.589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여기 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샘플하고 1, 2, 3번하고의 거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레이블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아규먼트 민을 쓰면 돼요 거리를 지금 n by k로 넣어놨으니까 이거를 행 by 행으로 조사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 지금 첫 번째 줄이잖아요 이게 디스턴스의 첫 번째 줄 여기 첫 번째 줄에서 거리가 제일 작을 때 0번이죠 0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0번 나오겠죠 또 두 번째에서도 제일 작은 인덱스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거 나오겠죠 한번 봅시다 일단 위에 거 한번 실행할게요 아마 값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프린트 레이블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샘플의 위치는 그대로인데 평균이 바뀌어가지고 거리가 바뀌었어요 m1, m2, m3하고의 거리가 좀 달라졌죠 그 중에 얘랑 제일 작죠 그러니까 2번이니까 인덱스로는 0번부터니까 1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죠 또 다른 샘플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샘플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샘플이 있고 m1, m2, m3 각각 거리 계산하고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2번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 짰어요 뭐 해야 돼 이제 평균만 내면 돼 평균 어떻게 내면 돼요? 폼 쓸게요 mk를 업데이트하면 돼요 mk를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전체 샘플 중에서 레이블이 k인 애들만 데리고 오면 되잖아 그쵸 전체 샘플 중에서 레이블이 k인 애들 그것들의 평균을 내면 돼요 어느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행 행을 여러 개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로로 더하면 돼요 세로로 더하면서 평균 내면 돼요 끝났네 다 짰네 요거 한번 프린트 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거 왜 지었을까? 아 mk 업데이트한 거리는 못 보는구나 어쨌든 요렇게 짜면 끝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예요 거리 계산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계산했죠? 레이블 구했죠? 평균 세로 냈죠? 여기를 이터레이션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주면 끝입니다 끝났네 다 짰네 참 쉽죠? 네 이렇게 짜면 돼요 이렇게 짜놓고 우리가 이거 실제로 돌아가는 거를 눈으로 보기가 힘드니까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 추가를 해줄게요 눈으로 보는 거 여깄다 여깄다 여기는 왜 저거를 해놨나 여기만 바꿀게요 이거 이걸로 바꾸면 되니까 여기 0은 뭐하러 넣어놨나? 이렇게 그림 하나 새로 그려놓고 이제 뮤가 업데이트 될 거 아니에요 뮤가 업데이트 되고 레이블도 업데이트가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 레이블은 여기서 구하는 레이블이네요 그래서 그거를 레이블별로 이렇게 스케터 플롯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10번 반복하겠죠 쭉쭉쭉쭉쭉 돌았어요 한번 봅시다 하나씩이네 여기서 볼게요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대충 주황색의 평균이 어디 있었던 것 같고 초록색이 어디 있었고 파란색이 여기 어디 있었겠죠 그래서 레이블을 갈랐더니 일단 말도 안 됐는데 한 바퀴 돌았어요 뭐 어디로 적당히 이동했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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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초기값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다 뭐 하여튼 이렇게 수렴을 했대 조금 깔끔한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진짜 오 요런 거 요런 거 좋죠 요런 걸로 한번 해보죠 한 열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요렇게 이건 처음부터 그냥 바로 된 것 같다 이건 뭐야 초기화가 엄청 잘 됐나? 하여튼 뭐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뭐 잘 돌았죠 뭐 금방 수렴했죠 요렇게 세 개를 잘 구분을 하고 있죠 뭐 같은 데이터인데 클러스터의 개수를 막 그냥 늘릴 수도 있어요 물론 초기값의 영향은 엄청 받아요 그쵸? 지금 아주 영향을 많이 받았죠 왔다 갔다 하네 너무 많으니까 좀만 줄여볼게요 요렇게 해볼까? 네 개 네 개입니다 네 개 네 개로 돌렸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여기 빨간색, 주황색으로 나눴죠 초록색 하나, 파란색 하나 근데 이게 초기값의 영향을 정말 정말 많이 받아서 초기값 좀만 달라져도 되게 다른 값으로 수렴을 잘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보완하는 방법도 많이 나와 있죠 네 요렇게 하면 K-민즈 클러스터링입니다 네 끝입니다 끝 요거 하고 그 다음으로 바로 갈게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으로 갑시다 잠시만요 가봅시다 새로 하나 추가를 할게요 아우 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시험을 보지만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시험 문제를 내야 되고 다음 주에는 채점을 해야겠죠 차라리 시험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나겠죠 하여튼 해볼게요 이번에는 딱 하나 더 불러와야 돼요 뭐냐면은 이거 넌파이는 없나? 사이파이에 있는 멀티베리에이 노말이라는 함수를 가져올게요 노말, 가우시안 분포라는 뜻이죠 멀티베리에이, 이거 통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벡터 버전이라는 거죠 그 다변수의 가우시안 분포니까 이거 이제 평균이 평균이랑 분산이 그냥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랑 코베리언스로 정의가 되는 멀티베리에이 노말을 여기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요거에서 함수 쓰는 거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여기예요 여기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요거 하나 씁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는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Mixing Coefficient Mu Covariance 요게 들어가서 샘플이 주어지면은 뭐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냐면은 일단 그 파이 K에다가 뭐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서 그 전체 확률 분포를 구하려면은 요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더 하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구해진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Responsibility라는 걸 계산하잖아요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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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더한 걸로 전부 다 더한 거에 대해서 Normalize를 해서 합이 1이 되도록 만드는 게 Responsibility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샘플에 각각의 클러스터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걔네들의 지분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하는 게 Responsibility다 이렇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 파라미터가 주어지고 샘플이 주어졌을 때 각각에 대해서 확률이랑 Mixing Coefficient 곱해가지고 이거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Normalize를 해서 Responsibility를 계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뭘 이용해서? Responsibility랑 샘플을 이용을 해서 그런 순서로 갈 겁니다 대신에 좀 더 복잡해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모델의 파라미터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먼저 파이 아 이름이 0 좋지 않다 근데 파이 하나 넣을게요 여기도 라지 K를 전체 클러스터의 개수를 설정할게요 그리고 랜덤으로 초기화를 할게요 Mixing Coefficient를 랜덤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맘이에요 그냥 111 넣어놓고 그냥 K로 나눠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들 맘인데 저는 일단 랜덤으로 초기화를 하고 여기서 여기서 Normalize까지 하겠습니다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야 Mixing Coefficient죠 그쵸 그리고 Mew를 아까랑 똑같은 사이즈로 K by D로 하겠습니다 K by D 여기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한번 쓰고 가야지 Mew를 K by D로 할게요 평균이랑 Mixing Coefficient를 랜덤으로 초기화를 할게요 그리고 코베리언스 시그마라고 할게요 얘는 3차원 텐서로 만들 거예요 D by D by K로 만들게요 그러니까 Mew 1이라고 하면은 얘고 시그마 요겁니다 첫 번째 가오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요거 두 개예요 두 번째 거 뭐예요? 얘랑 얘 넣으면 돼요 요렇게 디멘션을 넣을 건데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랜덤으로 초기화를 안 하고 그냥 아이덴티티로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 왜냐면은 그냥 랜덤으로 초기화를 할 순 없어요 왜냐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는 게 항상 시메트릭하고 뭐 포지티브 데피닛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랜덤으로 초기화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이번에는 아이덴티티로 만들겠습니다 이 K 번째를 아이덴티티 D by D로 만드는데 이거를 1로 설정을 하면은 좀 어렵고 여기 스케일을 좀 넣어줘야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랜덤 코베리언스는 그냥 아이덴티티 파이도 랜덤 요렇게 파라미터 세 개를 가지고 출발을 할 겁니다 네 여기 그냥 이니셜라이즈예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는데 그 말인즉슨 설명이 빠르다는 얘기겠죠 말이 왜 자꾸 떠 해봅시다 리스폰시빌리티를 계산을 해야 돼요 리스폰시빌리티 감마라고 할게요 감마 마찬가지로 N by K로 만들겠습니다 아까 저기서는 디스턴스를 N by K로 만들었거든요 여기서는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감마 그래서 감마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감마 N, K에다가 파이 K에다가 그 가오시안 분포 Xn번째 샘플 μ의 K번째랑 σ에 K번째를 넣어서 probability density를 계산을 한 다음 파이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노말라이즈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1번, 2번, 3번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거 각각 계산한 다음에 그거의 합으로 노말라이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줄의 합이 1이 되도록 리스폰시빌리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순서로 갈 겁니다 이런 순서로 가볼게요 어려우니까 이번에도 포문을 그냥 많이 씁시다 이것도 쓰고 얘도 쓸게요 다 씁시다 그래서 감마 N, K를 만듭시다 네 약간 순서는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뭐 상관없겠다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 들어가야 되냐면은 일단 멀티베리에잇 노말 이라는 데서 PDF를 쓸게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거기에 N번째 샘플을 넣어야겠죠 아 이거 오류 안 날까? 좀 쫄린다 N번째 샘플에 대해서 확률분포를 일단 계산을 해야죠 근데 파라미터로는 뭘 가져가야 돼요? 뮤랑 코베리언스인가? 한 번만 코베리언스 코베리언스로는 시그마 얘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확률 확률밀도 함수예요 얘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 평균은 얘 시그마는 얘 그리고 앞에 뭐 곱해야 된다? 파이 K를 곱해야 되죠 믹싱 코에피션트 곱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뭐 노말라이즈 그냥 여기서 여기서 해도 그냥 쉽게 갑시다 여기 줄에 대해서 다 구했잖아요 여기 방금 이 포문에서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한 확률을 다 구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얘를 노말라이즈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오류 뜨나? 안 떴다 돌았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죠 이거랑 똑같죠 사실? 대신에 여기를 감마로만 바꿔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샘플 얘에 대해서 일단 뮤 파이도 한번 출력해볼까요? 첫 번째 샘플이 이렇게 있고 믹싱 코에피션트가 지금 이렇게 초기화가 됐나 봐요 0.66 0.039 0.295 그리고 뮤1 뮤2 뮤3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코베리언스도 뭐 있었겠죠 굳이 프린트 안 할게요 이게 뭐예요? 아오시안 분포 세 개 중에 첫 번째 거에서 프로배빌리티를 계산을 했겠죠 뭐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에 대해서 두 번째 디스트리뷰션에서 계산을 한 거 세 번째 디스트리뷰션에서 계산을 한 거고 이거의 합으로 노말라이즈를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에 합이 1이 됐겠죠 지금 그렇게 뭐 1번에 대해서도 하고 2번에 대해서도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여기는 확률이 여기가 엄청 크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클러스터에 되게 가까이 있나 봐요 나머지는 거의 0에 가깝고 두 번째 거가 거의 1에 가깝죠 그래서 뭐 굳이 레이블을 구해봐라 똑같이 구해도 되죠 대신에 아규먼트 맥스로 구해야 되죠 지금은 확률이 큰 걸로 구해야죠 큰 거 아까 거리는 작은 걸로 구해야 되고 리스폰시빌리티는 큰 게 좋은 거니까 큰 거를 가지고 레이블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하면은 리스폰시빌리티 각각에 대해서 다 계산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파라미터 업데이트 파라미터 업데이트 해보죠 아 여기가 좀 지저분하단 말이야 여기가 좀 지저분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일단 NK라는 걸 정의를 했었어요 감마에 각 컬럼의 합을 구해요 첫 번째 컬럼의 합 두 번째 컬럼의 합 세 번째 컬럼의 합 그런 거 구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클러스터에 해당이 되는 샘플이 몇 개쯤 들어있더라 뭐 그런 거 계산한다 했어요 그래서 파이를 어떻게 업데이트 했냐면은 요런 식으로 업데이트 했어요 전체 샘플의 개수 중에서 첫 번째 컬럼의 합 두 번째 컬럼의 합 그거를 전체 샘플로 나눠가지고 믹싱 코에피션트를 새로 구한다고 했었어요 뮤 K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얘로 나눠서 다 합치는데 파이 K랑 뮤랑 다 더하는 거 요렇게 더하는 거 아 뮤래 X랑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 그냥 웨이트 안 들어가면은 웨이트 없이 하면은 요렇게 하는 게 평균이잖아요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누면은 평균인데 웨이트를 주죠 아 파이렌다 감마 요만큼의 웨이트를 줄 거예요 요만큼의 웨이트를 줘서 각각의 샘플마다 지금 감마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웨이트를 줘가지고 웨이티드 된 에버리지를 구하더라 마찬가지로 시그마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하긴 했지만 똑같은 걸 따라요 대신에 좀 더 복잡해요 여기가 뮤 K를 빼야 되고 그리고 요거랑 동일한 거를 트랜스포즈를 해서 투 바이 투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저분해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살려놓을게요 요거 한번 해보죠 여기 여기네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요 아우 들어오라 일단 여기 NK라고 정말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어놨죠 K계를 생성을 할게요 그래서 폼은 그냥 쓸게요 이거 그냥 폼은 안 쓰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폼은 쓰는 중이에요 뭐다 감마에 K번째 컬럼을 다 더해라 그쵸 감마에 K번째 컬럼을 다 더해라 그래서 파이 K를 어떻게 업데이트해라 NK를 N으로 나눠라 그쵸 여기 NK를 먼저 선언을 해놓고 각각의 컬럼의 합을 구한 다음에 전체 샘플의 개수로 나눠서 믹싱 코이피션트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여기 요거 두개 한거에요 요거 두개 요거 두개 했어요 그쵸 뮤도 그냥 폼을 씁시다 K by D 였죠 0으로 그냥 초기화 해버리고 잠깐만요 요 K번째에 대해서 웨이티드 된 에버리지를 구하면 돼요 그냥 뮤 K에다가 요만큼을 더하겠습니다 감마라는 웨이트를 곱해서 어디다가 곱해요? N번째 샘플에다가 곱해야 되죠 그걸 다 더해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야 되니까 요렇게 내면 되겠죠 요겁니다 지금 일단 X라는 샘플에다가 감마를 다 곱해가지고 여기 N by K네요 이 감마라는 웨이트를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다 더하는 부분이 여기죠 그 다음에 요걸로 나눠줘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뮤 K 업데이트 하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빠른가요? 너무 빠른가? 시그마도 한번 해볼게요 시그마 아까 어떻게 했냐면은 D by D by K로 만들어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다 구할 거고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다 더해서 평균을 내버릴 거예요 근데 일단 요거를 먼저 구합시다 요거 각각의 샘플에서 뮤 K 뺀 거 그거를 에러라고 할게요 N번째 샘플에서 K번째 뮤를 뺀 거를 에러라고 할 거고 그래서 시그마에다가 K번째 시그마 예죠 감마만큼의 웨이트를 줄 거예요 그리고 곱해야 되는데 에러 에러가 지금 D 차원이거든요 D 차원 그래서 얘를 D by 1을 앞에 곱하고 1 by D를 뒤에다가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리쉐입을 해가지고 D by 1으로 만들고 또 마찬가지로 1 by D를 만들어서 그럼 여기 뒷부분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요거를 각각 D by 1 1 by D로 해가지고 이 코베리언스라는 게 D by D짜리 매트릭스니까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곱하기가 닷으로 들어가야겠죠 요렇게 한 번만 확인해 봅시다 요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여기 이 줄이 뭐냐면 여기 얘를 에러라고 구해가지고 에러랑 트랜스포즈한 거랑 감마를 곱해서 다 더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체의 합으로 노말라이즈를 해주면 되죠 아 노말라이즈는 아니지만 하여튼 얘를 요만큼으로 나누면 끝입니다 네 요렇게 나눔 끝입니다 얘 한 바퀴 돌려볼까요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뭔진 몰라도 파이랑 뮤랑 시그마가 한번 시그마까지 한번 프린트를 해봅시다 시그마 다 하면은 좀 그러니까 요거 해볼게요 네 지금 요게 첫 번째 샘플이고 믹싱 코에피션트 한번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아까랑 좀 다르죠 아 어차피 랜덤이구나 어쨌든 뮤1, 뮤2, 뮤3도 지금 업데이트 됐어요 시그마 원래 아이덴티티여야 되잖아요 우리 초기화를 아이덴티티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한번 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시빌리티 이렇게 구해졌고 거의 일빵빵이네요 일빵빵 일빵빵이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어디냐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파라미터 초기화였고 여기가 이제 그때 강의 자료에 뭐라고 하나 있었냐면 2스텝이라고 해서 아니지 이게 2스텝이야 네 이게 2스텝이죠 그러니까 리스폰시빌리티 구하는 거 리스폰시빌리티 계산하는 부분은 딱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레이블까지 구하면 여기까지 그리고 강의 자료에 M스텝이라고 나와있던 거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좀 조잡하게 짜긴 했어요 포문도 생략할 수 있는데 그냥 다 넣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됐었고 그러면은 이터레이션을 돌려면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넣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포문에 넣으면 끝입니다 여기 또 맥스 이터를 하나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우리 그림 안 그리면 보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레이블 구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했습니다 뭔가 돌아가고 있죠 포문이 많아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수렴은 잘했나? 일단 보고 올게요 수렴 잘했네 여기 출발을 했어요 지금 이게 그 2차원의 믹스처 오브 가오시란 디스트리뷰션이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가 좀 애매해요 원래는 그림 그리는 것도 했었거든요 그 등고선 형태로 그리는 것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 학기는 그냥 뺐고 어쨌든 레이블만 그렸습니다 뭐 첫 번째 가오시안 분포 어딘가 있었겠죠 두 번째 것도 여기 어디 있었을 거고 세 번째 거 여기 어디 있었을 텐데 점점 업데이트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방 수렴했죠 그래서 지금 뭐 모르긴 몰라도 가오시안 분포들이 지금 하나하나의 클러스터에 잘 갖다 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에 다음 시간에 뭐 모델 셀렉션 할 때 라이클리후드 이런 것도 계산할 텐데 그것도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됐고요 그럼 이렇게 두 개 다 짰죠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싸이킨런으로 짜면 끝입니다 싸이킨런으로 짜봅시다 싸이킨런으로 이거 세 개를 갖고 올 건데 이거 그냥 거기 레퍼런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데이터셋 생성하는 함수예요 우리 아까 막 그 랜덤 샘플 생성해서 했는데 이거는 그냥 실제로 블로브로 데이터셋 만들어주는 함수고요 싸이킨런 클러스터링 안에 K-민즈가 들어있고 믹스처 모델 안에 가오시안 믹스처가 들어있나봐요 네 그래서 그냥 다 가져와 볼게요 여기는 뭐 샘플의 개수 설정하고 랜덤 시드 같은 거 주겠죠 그래서 여기 Make Blob 이라는 함수를 쓸 거고 샘플의 개수 옵션으로 주고 네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랜덤 스테이트 하나 줬네요 이거 프린트를 하나 여기서 프린트를 나중에 한 번에 안 해요 일단 여기 데이터셋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하고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일단 여기 위에도 보면은 우리가 클러스터의 개수를 우리가 설정을 했었어요 뭐 K-민즈가 됐든 믹스처 오브 가오시안이 됐든 간에 클러스터의 개수를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달리 해가면서 해볼게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달리 해볼 거예요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서 모델 두 개 넣겠습니다 K-민즈랑 믹스처 오브 가오시안 모델이라고 넣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 뭐 나머지는 다 그림 그리는 건데 이거 그냥 쭉 가져올게요 쭉 가져옵시다 중요한 부분은 그냥 요 부분 하나예요 뭐냐면은 아까 여기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딕셔너리에서 아이템 꺼내와 가지고 알고리즘 이름이랑 실제 알고리즘 그 클래스를 받아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굳이 이걸 나눈 이유는 뭐냐면은 그 클래스 생성을 하는데 여기가 달라요 K-민즈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링이다 보니까 N 클러스터로 받는데 믹스처 오브 가오시안 같은 경우에는 믹스처 모델이어서 N 컴포넌트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둘 다 N 클러스터로 설정을 할 건데 하나는 이걸로 받고 하나는 이걸로 받아서 여기 서로 다른 걸로 일단 모델을 생성을 하는 부분이고 피팅은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레이블 필요 없으니까 데이터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K-민즈에는 뭐가 있다? 여기 평균 값들이 여기 센터로 들어가 있고 레이블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믹스처 오브 가오시안은 좀 볼만한 게 평균의 위치 물론 평균도 있고 믹싱 코에피션트도 있겠죠 코베리언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레이블을 직접 주진 않아서 프리딕션을 한번 수행을 해가지고 레이블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위에 줄에다가는 K-민즈 밑에 줄에다가는 믹스처 오브 가오시안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데이터예요 똑같은 데이터고 클러스터의 개수를 2개, 3개, 4개, 5개, 6개로 늘린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좀 파라미터 초기화하는 것도 되게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 해서 아마도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도 좀 결과가 우리가 짠 것보다는 제법 일관되게 나오긴 나올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같은 데이터 안에서 클러스터의 개수를 이렇게 달리해가면서 클러스터링 결과를 얻었고요 각각에서 레이블이나 모델 파라미터 어차피 다 잘 나올 거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가 있지 사실 솔직히 K-민즈 알고리즘 같은 게 단독으로도 쓰이기는 하는데 K-민즈 알고리즘 보통 어디도 많이 쓰이냐면 다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초기화할 때도 많이 쓰여요 K-민즈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레이블 같은 거 예측하고 출발할 때 K-민즈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어쨌든 뭐야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도 K-민즈 알고리즘이랑 미스처브 가우션 손으로 짜보고 마지막에 사이킹 런까지 돌려봤습니다 시험 범위 여기까지고 이번 주 수요일에 헬프데스크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